오늘 뉴스 장터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1월 18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토르 시즌3의 5회 방송 3라운드입니다. 1대1 데스매치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대1 데스매치는 모두 30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라운드인데요. 2라운드인 장르별 팀 미션에서 45명이 올라와서요. 그중에 25명은 올하트를 받거나 경쟁에서 이겨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고 그리고 나머지 탈락 후보가 20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5명이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추가 합격이 됐는데 윤서령, 정술, 방서희, 채양, 수빙수가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올라와서 모두 30명이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를 펼치는 거예요. 15개 대결을 펼치는데 경연에서요. 오디션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결이 1대1 데스매치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레이스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대결이 1대1 데스매치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붐이 오열을 해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은혁도 눈물을 흘려요. 왜냐?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운명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MC 김성주도 눈물을 그렁여요. 이게 내일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 시즌3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나 심사 못해. 이건 못해. 집단 심사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1대1 데스매치.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내일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말미에 첫 대결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빈예서하고 그리고 진하유가 대결을 펼치지 않았어요? 빈예서 같은 경우는 도련님의 무대를 꾸몄고 그리고 진하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결과는 내일 방송되는 초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빈예서가 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슈퍼가 있긴 있는데 내일 확인해 보면 아는데요. 빈예서의 도련님 무대 영상이요. 엄청나게 화제예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 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합하면 264만 뷰를 찍고 있어요. 지금 TV조선의 뮤직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30만 그리고 TV조선의 조이에 올라온 이 영상은 49만 그리고 미스앤드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이 영상은 68만 그리고 TV조선 뮤직에 올라온 이 대결 진하유와 대결하는 이 영상은 117만이에요. 이걸 합하면 264만 뷰를 찍고 있을 정도로 빈예서의 도련님의 무대가 엄청나게 인기인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뭐 빈예서가 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요. 그래서 예고 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날 대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누구냐면요. 1라운드 진인 배아연하고 2라운드 진인 오유진의 대결이에요. 과연 이 대결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요. 이런 부분은 좀 연출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짜릿함을 보여주고 또 추가 합격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하면은 약한 사람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방송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재미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유진과 배아연의 1라운드에 진인 배아연과 그리고 2라운드에 진인 오유진의 대결에 승자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에요. 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라운드에 의해서 3라운드도 종복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마스터 군단의 심사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붐도 뛰쳐나가요. 자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두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들 태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대결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뽑은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도전장을 보냅니다. 누가 더 센지 오늘 끝장을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트롯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를 가려라 라고 하는 이런 자막도 나가고 있고요. 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적수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이게 미스터르 시즌3의 오해방송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방송이에요. 지금 미스터르 시즌3는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지난주 방송에서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14.9%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디션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갈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추이인데 지금 미스터르 시즌3 같은 경우는 지난주 4회 방송에서 2%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르 시즌3가 내일 방송에서 시청률을 끌어내려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떨어지느냐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다시 재생할 수 있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내일 1대1 데스매치예요. 그러나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가장 오디션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결이기 때문에 내일은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같은 시간대에 JTBC의 싱어게인3가 최종 결승전을 하거든요. 같은 시간이에요. 밤 10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를 나눠 먹으면 내일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녹록지 않아요. 이번 주에 지난 화요일에 MBN의 현역 가마의 시청률이 14.5%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4.9하고 임박했어요. 물론 저쪽은 8회 방송이고 여기는 4회 방송 내일은 5회 방송이기 때문에 좀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지금 붙었어요. 붙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로 시즌3의 5회 방송 내일 방송에서요. 시청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미스트로 시즌3는 깊은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추락하면요. 시청자들이 거리를 두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요. 현역과왕이 더 재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방송이 경쟁을 했을 때는 역시 그래도 트롯 오디션의 원조 방송인 TV주선의 미스트로 시즌3가 더 재밌지 않겠느냐 시청률을 압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몰라요.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측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것은 없죠. 왜 그러냐.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레이스예요. 이게 1대1 데스매치 내일 방송 5회 방송이에요. 그러나 내일 방송에서요. 15개 대결이기 때문에 내일 방송에서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를 마무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무대가요. 15개? 많이 해. 20개 무대 이상 꾸미진 못해요. 그런데 30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15개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내일은 1부가 방송이 되고 다음 6회 방송에서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를 마무리하고 진선미를 결정하고 하는데 내일 방송의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1주차에 온라인 응원투표에서 이렇게 7명이 뽑혔는데 오유진이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승전 중경수전 가면요. 이 문자투표나 인기투표가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내일 방송 처음에 나오는 2주차에 온라인 인기투표 응원투표의 결과는 또 어떤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유진이 1위 했고 빈예서가 2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배하연이 3위를 했고 김소연이 4위 정서주가 5위에요. 정서주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연 같은 경우는 탈락했어요. 6인데도 불구하고 풍금이 7위인데 과연 새로운 참가자가 끼어들어오는지 오유진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빈예서는 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배하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탕터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고 영상의 모습인데요. 김연자가 깜짝 놀라는 모습도 있고요. 2차 논의 특별 마스터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2차 논의 모습도 있고요. 절반만 살아남는 잔혹한 운명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이 내일 방송되는 미스터로 시즌3의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5회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방송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청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Ո ш cleansing 새лек չսսս չսս չսսս չսuj չսս չսս չ7 շսսս չսսս ՚սսOur